네 오늘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신방세동 시술을 하고 약을 끊을 수 없는 이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시술이라고 하면 보통 요즘에는 냉동풍선 절제술, 전극도자 절제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극도자 절제술 보통 이렇게 기존에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가 요즘에 냉동풍선 절제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차이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 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는 못 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신방세동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병원에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신방세동 치료를 하고 계신데요. 문제는 이 시술을 한 이후에 지금 현재 드시고 있는 부정맥약, 혈전제 이런 것들을 다 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시술을 한 이후에도 왜 계속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혈전제입니다. 혈전제. 이거 혈전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심장 안에 또는 혈관 안에 혈전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좀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이죠. 그래서 쉽게 생각할 때는 어르신들이 혈액순환 개선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하기 전에도 복용을 하지만 시술을 한 이후에도 혈전제를 계속 복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략 예를 들면 이렇게 현재 프라닥사라든지 자렐토 또는 엘리키스, 릭시아나 이런 약제들이 혈전제가 되고요. 그래서 와파린이라고 하는 약제 드시는 분도 있고 아스피린, 플라빅스 이런 약제를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드시는 이유는 심방세동을 치료해서 없어졌다 하더라도 심장에 이렇게 생긴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좌심방2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요. 심장에 보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혈전 같은 게 잘 생기기 쉽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핏딱지 같은 것들이 머릿속의 혈관을 아주 가는 혈관을 막아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뇌절증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고혈전제들이 이런 핏딱지가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심방세동 시술을 해서 부정맥이 없어지면 이런 혈전이 안 생기기 때문에 약을 끊을 수 있지 않는지 이건 논리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따지고 보면 이런 혈전이라는 것은 부정맥이에 의해서 생기는 것 이게 약 30에서 40% 정도 되고요. 우리가 흔히 수도관이 오래되면 수도관에도 찌꺼기가 생기듯이 연세가 드시면서 우리 몸의 혈관에도 이런 찌꺼기나 혈전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기는 혈전에 의해서 뇌절증이 생기는 것들이 대략 한 70에서 8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이 치료가 된 이후에도 이런 혈전들이 생기는 것 또는 추가적으로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혈전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저질환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전이라든지 고혈압, 나이로 봤을 때 75세 이상, 당뇨, 예전의 뇌경색을 알았다든지 또는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을 갖고 계시다거나 또는 나이가 65세 이상 이런 것들이 일종의 기저질환 같은 건데요.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이상 있는 분들, 이제 위험요인이 두 가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밑에 두 가지 이상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심방세동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시술 이후에 치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뇌절증,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에 있어서는 이제 혈전증 예방을 위해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고혈액순환제, 혈전제를 계속 복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 시술한 이후에도 혈전제는 지속 복용을 하는 경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부정맥 약제들입니다. 여기서 한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탐보코라든지 리트모논, 썬리듬, 코다론, 멀텍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정맥 약으로 처방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심방세동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이 중에 한 가지 정도 약제는 아마 해당이 되실 겁니다. 이 밑에 있는 약제 콩코르, 테놀민, 인데놀, 헤르벤, 이솝틴 이런 것들도 일종의 부정맥 약제이긴 하지만 위에 있는 약제들과 같이 보통 복용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부정맥 치료를 한 이후에도 부정맥이 안 나오는데 이런 약제들을 같이 복용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노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듯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시술 이후에 뭐 금주를 한다거나 금연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체중 조절하시고 이런 것들이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노화이기 때문에 이런 부가적인 것들을 함으로써 부정맥의 재발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이런 노화 그리고 이전에 심방세동이 좀 만성화로 많이 진행이 되어 있어서 변성이 진행된 심장인 경우에는 재발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시술한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정맥 약들을 계속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술과 약물 치료를 병행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요. 다만 시술을 했기 때문에 시술하시기 전에 복용하던 약의 용량에 비해서는 현재 줄어든 용량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맥 약의 이른바 얘기할 수 있는 그 부작용을 현저히 줄이면서 장기간 복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